자, 이번 순서는 파인애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할 코너입니다. 아라TV의 핵 인싸 코너이자 K-POP 최초 온라인 랜선 팬싸인데요. 네, 요즘같이 팬분들을 못 만나는 시기인지라 이제 너무 반가운 코너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저희 파인애플과 저희 에이플이 함께 꾸미는 코너! 아라TV 팬사를 부탁해! 부탁해! 저희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기 CD에 전 멤버들이 돌아가면서 사인을 할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아라TV 팬싸인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너희랑 아라라리 라라TV! 오! 대박! 네네 선생님! 양생충! 알겠습니다! 양생충! 양생충이랴! 양생충님! 뜨끔하시나요 이제? 아니에요, 공은 아니죠. 오! 좋은 게 맞네요, 저기. 그러면 이제 팬싸니까 팬분들을 위해서 한 번 애교 한 번만 보여주세요. 와우! 시-작! 난 치킨 먹고 싶어. 난 치킨 먹고 싶은데 오늘 팬하고 태국이랑 치킨 먹고 싶어. 예? 뭐라고? 못하겠어요. 어, 예? 갑자기 팬... 이거는... 아니, 저거 좀 봐봐요. 그러면 최원 언니가. 빨리 떠나자 야야야야야야가 갑자기? 갑자기? 너무... 이거 썼으니까 I love you so much로 애교 한 번 가시다. 아... 어딜 보고 안 돼요? 그냥... 가세요. 저기요, 저기요. I love you so much! 오케이! 참명씩 할 건데 저는 아까 전에 그 양생충님을 한 번 써드렸어요. 양생충? 아, 닉네임이 진짜 그냥 양생충이에요? 진짜 양생충이에요? 네, 양생충이에요? 닉네임? 양생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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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에이프릴 타지에서 왔다면서... 어디 갔지? 판타지 님이... 푸딩 님? 푸딩 님? 푸딩? 아니, 닉네임... 푸딩 님 하나 써주세요. 왜 선정하셨어요, 나은 씨? 어, 뭔가 좋잖아요. 응? 나는... 예나공주사랑 님. 예나공주사랑? 예나공주사랑? 아니, 예나공주사랑? 지금 무례한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없어! 있다고요! 언니, 언니! 주문 하나 들어왔어요, 최혜경 언니. 손아트 해달래요. 손아트 해주세요. 어디, 어디? 아니, 밑에 한 번... 아, 아닌데? 머리에 손아트 너무 예뻤었는데 내가 잘못 입었어. 잘못 입었어. 한 번 더 해줘, 한 번 더! 또 또 누구 드릴 거야? 나는, 난 예진 님. 예진? 예진. 뭐냐면... 체리 보조이가 너무 귀엽대요. 아, 지극히 자기의 칭찬을... 나도, 나도. 맞아, 너도 다 자기를 놓치네요. 예나공주사랑이 님이 나 올림머리 예쁘다고 해줬어. 고마워요! 그래가지고 골랐어. 아, 여기 저는 그러면은 에이프릴 장롱이 불타고 있어요. 장안의 화제라서... 그럼 닉네임이 뭐죠? 닉네임? 닉네임. 8월의 봄 님. 8월의 봄 님. 8월의 봄 님. 오우! 제 칭찬해주시면 뽑아드릴게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왜 한 번만... 제 하늘에는 6개의 별밖에 없는데 별들의 숫자만큼... 나은 언니. 아 뭐야? 이름이 뭐야? 나은 언니! 나은 언니 낭만보아. 어 낭만보아. 낭만보아. 즉석 문제 내서 정답자도 가능하대요. 문제 낼 거 있으신 분 있어요? 아라TV 우리가 저번에 와가지고 뭘 먹었을까요? 이거 알아 나는. 댓글로 올라와줘. 국보? 아니야. 줄임말 말고 우리가 뭘 먹어야지 정확하게 설명해. 어! 정답 나왔다! 정예 님이 불닭볶음면이라고 해주셨어요. 정답입니다. 오케이. 우리 불닭볶음면이 있어? 언니가 끓여줬잖아요. 내가 내가 끓여줬을 수 있어. 아니 아니 아니. 아 나 나. 왜 거기에 먼저 왔어요? 주장. 주장 남았어요. 무슨 질문이 있을까? 아 그러면 또 아라TV 관련된 거잖아. 그럼 그때 우리가 부른 노래는? 아 맞아. 나는 기억나지. 뭔데? 나는 기억나지. 나 기억나지. 맞아 맞아 맞아. 나 기억나지. 나 기억나지. 어? 라이트하우스 님이 명카드라이브 냉면. 오우. 너무 귀엽다. 우리 너무 날 쏟시려. 너무 날. 우리 너무 시려 냉면 냉면 냉면. 우리 너무 시려 냉면 냉면 냉면. 맞아 맞아. 진짜 똑똑똑해. 그리고 또 문제. 뭐야? 마지막. 우리 그 뭐지? 뭐였지? 그 우리 쇼챔에서 인형을 썼잖아요. 네. 리본을 단. 머리에 리본을 단 멤버는? 누구야?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머리에 리본을 단 멤버는? 왕리본을 단 멤버는? 왕리본을 단 멤버. 왕리본을 단 멤버.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진정해. 진정해.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주셔야죠. 저희가 설명을 들을 수 있어요. 댓글 안 하는 거야. 여러분 다 해. 지현 님이 태경이라고. 지현 님. 네. 아 맞아. 태경 언니였어. 이난조 형 언니.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열 푼 다 들은 건가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댓글 참여가 많아가지고 즉석 4행시 에이프릴이라고 해볼까요? 네. 에. 에라이 진짜. 어 잠깐만. 1억이야? 맨날 이런 식으로. 프릴이들 진짜 1억이냐고. 릴. 니가 잘해야 돼. 릴 어떻게 할 거야. 우리 뭐해? 일로 해도 돼. 일? 일 났다 일 났어 정말. 최고로 가자 최고. 최고?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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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다 정말. 고. 귀여워. 고 에이프릴. 고 에이프릴. 고 에이프릴. 고 에이프릴. 고 에이프릴. 아 좋아요. 이름이 뚝뚝 떨어지네요. 우리 또 팬들한테도 한번 시켜볼까요? 그리고 좀 잘한 거 있으면은 상품권 드릴까요? 그리고 좀 잘한 거 있으면은 상품권 드릴까요? 아 그래요. 상품권. 상품권. 누가 줘요? 고 에이프릴. 간호언니가 준다. 따로 만들어. 따로 봐. 내가 줄게. 뭐가 선물이야! 난 언니가 따라 준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은 파인애플 4인식 하시면은 에이프릴 안에서 파인애플 4인식으로. 저희가 마음에 들면 여러분들께 박수와 발차기를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저희 입장을 드릴게요. 저의 진심을 담아면 박수 드리겠습니다. 에이프릴, 이 이슬처럼 귀엽다, 뿌리리들이 진짜 릴, 릴 귀요미. 릴 귀요미. 아, 리얼 귀요미. 자, 박수와 같이 한 번 들어야죠. 엄마야. 한 명만 나왔고요. 우리 팬들이 은근 소심해. 소심해, 우리 팬들. 선생님. 사행실에 아무도 안 올려주실 것 같아요. 다들 박수와 갈채를 보내주시면 되시네요. 그러면은 네. 네,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자, 박수와 갈채는 한 명에게 영광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이거 한 번씩 제가 제발 읽을게요, 대표로. 네, 읽어주세요. 아니야. 귀엽게 읽어줘. 자, 투! 지아님. 투! 라이트 하우스님. 라이트 하우스님. 투! 정예님. 네. 투! 나은호님. 낭만바님. 투! 8월의 봄님. 투! 예지님. 투! 예나공주사랑님. 투! 푸딩님. 투! 아기 물만두왕님. 투! 아기 물만두왕. 양생충님. 네. 올라갔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부! 패키. 네. 숙소. 아멘